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 한국 FM입니다. 마켓컬리 미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의 식료품을 다품하는 이 종목이 20% 가까운 급등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국외 HMM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의 카카오도 보합세를 나타냅니다. 지뢰 현대바이오는 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6위의 기아차는 신차효과 기대감에 속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아주아이비투자, 4위는 네이처셀, 3위는 호텔실라, 2위는 에이프로젠케이애시, 1위는 삼성출판사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아주아이비투자입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 제2의 쿠팡 찾기에 한창이죠. 마켓컬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놀자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인 이 종목이 상한가에 한창을 했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는 야놀자 200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고요. 이뿐 아니라 올해 또 최대 IPO 기대로 꼽히는 크래프톤 상장이 또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있는 아이비투자가 역시나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아이비투자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52주 신고카 탈환 축하축하 내일부터 점상으로 시작한다. 폭등 시작점 놓치지 말자. 크래프톤의 야놀자에 매물병 없는 신고카 차트까지 상반기 최고 대박주 등극 아니고 뭐야. 너무 신나. 평단 3,300원대 반현차 주주입니다. 이번 흐름 7,500원까지 무난하네요. 꽉들 쥐고 계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52주 신고가를 썼다 축하한다. 내일부터는 점상으로 시작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신데요. 일단 뭐 아주 큰 호재 두 가지가 겹경사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쿠팡 효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크래프톤 상장도 분명히 기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쿠팡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총이 이제 5,200억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무리 투자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1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에서 한 20, 30% 정도 상승폭이 더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 일단 뭐 좋은 호재들. 또 일단 차트가 너무 좋아서 고를 외치셨는데. 다음 게시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매물벽이 없는 신고가 차트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매물벽이 없는 신고가를 쓰게 되면. 앞으로 진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원래 사실 이런 종목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4년 차 최고값입니다. 상승을 4년이 됐는데.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 갈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인데. 지금부터 상한가 한 번 갈 때마다 1,500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가려면. 그다음부터 2,000억이 필요하고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절대로 녹록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부금부터는 조금 탄력성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 아마 조금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6,000원까지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에서는 7,500원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반년째 들고 있는 주주분이시래요. 7,500원 라인 때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원, 7,500원 사이가 아마. 그래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아직 1조 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5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겨우 제자리에 온 것뿐이다. 호들갑 떨려면 아직 멀었어. 일단 매도 대기. 줄기세포 관절염 신약 3상 성공. 만 원은 말이 안 된다. 10만 원도 싸다. 장롱에 넣어두면 효자 전국 된다는데 이쯤 되니 얼른 털고 싶네요. 1만 1,500원 제발 와주세요. 간절히 굳이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줄기세포 관절염 신약 3상 성공. 만 원도 지금은 말이 안 된다. 10만 원도 싸다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말하고 있으신데 일단 무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정말 노인분들에게는 큰 과제인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시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저도 깊게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는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처셀의 기술력은 좀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심이 될 수 있겠지만 약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두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1만 6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에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저도 괜히 이쪽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 1만 6천 원까지는 일단 열려있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하나 더 보면요. 장롱에 넣어두면 효자 종목이 된다는데 1만 1,500원 제발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서 정리하기에는 또 아까 올까요? 전문가님 그러면? 사실 이 회사가 기술력은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데 아직 재판 결과가 좀 안 나왔어요. 대표 재판 결과가. 물론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조금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는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기술력은 좋다. 이렇게 좀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라인대 1만 6천원까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3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연일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호텔이나 면세점 사업은 부지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바닥은 이제 다졌다,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진단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영업이익이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불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는 1만 8만 6천 7백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는 고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여름 랠리 제대로 타보자. 위험하더라도 서핑보드 타고 시원하게 즐겨야지. 이번에 일단 전고점 직전까지는 들고 가볼 생각임. 그러니까 좀 상승기로 들어왔을 때 팍팍 좀 가보자. 지금 외국인들 풀 매수 중 좀 기다리면 크게 갑니다. 외국인들에게 물량 절대 뺏기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기를 보면요. 전고점 직전까지는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전고점 10만 원 부근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 꾸준히 올라왔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용목이 대표적인 게 항공주랑 여행주 이런 건데 호텔신라 같은 여행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요즘에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또 오고 싶은 국가이나 어수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표가 10만 원까지는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을 만큼 크게 무리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에도 차트 흐름이 좋아서 무리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하나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풀 매수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크게 갑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나갔던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고 외국인 수급이 좋다 보니까 쌍크림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수급들이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셨기 때문에 호텔실라도 그 라인 때까지는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에이프로젠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의 계열사로서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노브라 증권사와 포괄적 자문 계약을 맺은 이후에 해외 기업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이프로젠 KIC는 이 시각에는 지금 한 18%가량 급등하면서 2,2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한가 제대로 돌파했으면 좋겠다. 나스닥이든 뭐든 상한가면 만사 오케이. 윗골이 들고 15% 마감이면 내일 상한가 갑. 그리고 향후 투자 경고 벗고 더 날아갈 듯. 나스닥 상장 국내 우회 상장도 실패했으면서 무슨 재주로 다 개미 꼬시로는 수작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기를 볼게요. 상한가를 좀 제대로 돌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거의 다 갔어요. 27%까지 올랐다가 윗골이를 조금 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한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일단 3,500억이고요. 관련된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1억 8,300만 주입니다. 약 2억만 주 정도의 상장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던진다면 또 누군가 사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은 다소 아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수액 실현 관점을 보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액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런 자리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기를 보면요. 윗골이 들고 15% 마감이면 내일 상한가 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또 향후 투자 경고가 날아오고 더 올라갈 거다. 또 이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거든요. 일단 오늘 수급 들어온 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9,400만 주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이 종목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너무 행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적인 부분도 좀 어려우니까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다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더 상승 탄력을 이어갈 만한 호재나 모멘텀은 따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모멘텀은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사실 신용 비율도 조금 높고요. 시총이 지금 3,500억입니다. 약 4,000억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모멘텀이 붙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강한 탄력이 붙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자는 의견 쪽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요, 삼성 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가 오늘장 4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쿠팡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올라간 뒤에 입성을 한 뒤에 이제 다른 또 쿠팡 관련주들 제2의 쿠팡 찾기에 한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핑크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도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상장 추진설이 다시 한번 돌면서 전거래를 해 상한가를 썼고 이 시각에는 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고 외치면서 삼성 출판사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52,000원의 세력들 수익 실현 나중에 또 들어와서 갖고 놀겠군. 오늘은 시세 끝. 4만 7천원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암말 말고 들어와서 무조건 10만원까지 버텨 슈배 4번 해서 3만 7,524원 겨우 만들었네요. 오늘 4만 9,724원에 모두 팔고 떠납니다. 2주간 만 고생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클 볼게요. 5만 2천원의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했대요. 오늘 5만 2천원까지 고점을 찍었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할 때도 쿠팡이라는 것은 좀 뉴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마키콜리 이슈도 나왔던 게 뭐냐면 신선식품. 그러면 삼성 출판사가 나스닥에 입성할 때는 결국은 아기 상어죠. 핑크퐁. 그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유아 쪽 모멘텀으로 스마트 스터디에 대한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강한 이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하나 더 볼게요. 4만 7천원 무너지는 순간인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셨고 4만 7천원이 무너질까요, 전문가님? 4만 7천원도 오늘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워낙 마켓컬리 종목도 강하고 그다음에 야놀자고 종목도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터디 종목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7천원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셨고요. 그럼 표가를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표하신 분들이?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출판사를 목표가 6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전망하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곧바로 전문가 관심주도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종이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한솔 PNS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IT 서비스 부문에서 한솔 그룹들이 요즘은 약진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솔 그룹인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IT 서비스 부문의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류 부문이 같이 있습니다. 한솔 제지라든지 이런 한솔 그룹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든든한 지원금 있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솔 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한솔 그룹들의 약진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지금 충분히 3,260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40원입니다. 고점이. 매수당가 2,020원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지도는 한솔 PNS 가격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늘의 색백한 스킨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